살짝 노래 나갈 때 광고 나갈 때 한 번도 어디서 한 적이 없는 개인기를 해도 되겠냐 그래서 컬투쇼에서 최초 공개를 아 진짜 아니 그걸 뭐 재미없고 이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자세요 편하게 네 이게 영화를 보다가 제가 이제 생각이 나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이것도 또 저만 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서 누구한테 보여준 적 있어요? 아직 없어요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 느낌이에요 약간 제가 범죄도시 보고 거기서 독사를 따라하고 나서 그때 반응이 굉장히 쌓였는데 그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독사 먼저 합시다 그러면 쌓였던 거 한번 넉넉하게 넣었다 넉넉하게 넣었다 이야 넉넉하게 넣었다 넉넉하게들 박수 치세요 여러분들 넉넉하게 아니 방금 방금 2초 정적 있었잖아요 네 제가 제가 듣기로 3초 정적이 있으면 방송사고라고 아까 아뇨아뇨 괜찮아요 괜찮아요 넉넉하게 넣었다 방금 위험했던 거죠 아뇨 멸치 PD가 웬만하면 들어와서 박수 안 치는데 네 멸치 PD가 들어와서 박수 치었잖아요 대단해요 이거 어디 가서 또 해도 될까요 어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아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주게 아니잖아요 네 메인은 이게 아니에요 네 베놈 아 네 스포를 해버렸는데 네 제가 베놈 영화를 보다가 아 베놈이요 베놈 목소리 연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라해봤는데 네 저는 또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 최초 공개입니다 자 컬트쇼에서만 처음 보여드리는 옹성호 군의 베놈 성대모사입니다 베놈 아 아 위 아르베놈 이야 이야 위하 베놈 위하 베놈 예 그럼 나도 베놈 위하니까 나도 베놈 너도 베놈 넉넉하게 넣었다 위하 베놈 한 다음에 넉넉하게 넣었다 아 바로 이어져 봐요 예 두 개를 같이 위하 베놈 넉넉하게 넣었다 어 같은 인물이군요 인물이 같은 인물이에요 베놈과 독사는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예 네 어 좋았어요 위하 베놈 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해도 될까요? 어 돼요 돼요 독사를 먼저 보여주고 네 그때 욕먹었었다고 독사를 보여주고 네 그리고 베놈을 새롭게 일으켰다고 보여주고 그걸 두개를 붙여서 지금처럼 아 아 둘이 또 둘이 다른 건데 네 둘이 그래도 다른 디테일이 좀 믹스 버전이라고 이렇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다른 디테일이 있었어요? 네 아 못 느껴갖고요 아 그래요? 어떤 디테일인지 얘기 좀 해줘 봐요 좀 더 아 어 약간 베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감정이 없고 없고 뭔가 굉장히 약간 더 걸걸하고 더 걸걸하고 약간 소리가 없이 어 위얼 베놈 이렇게 한다면은 독사는? 그건 좀 더 감정을 넣어서 눅눅하게 늦 다 눅눅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다른가요? 디테일이 좀 있나요? 아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있는 것 같아 신선화씨 어머 똑같아 똑같아 크크크크크크크 어 어 되게 많은데 김예나씨는 VJ특공대 성대모사 해달라는데 이것도 어디서 했던 모양이구만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돼요? 네? 아니 되는데 안 똑같아요 제가 해보고 제일 부끄러웠던 개인기 아니면 앞에 두 개를 이제 했으니까 이제 뭐 뭐 떨릴 게 없잖아요 편하게 진짜 안 똑같..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음 아 똑같은데 벌써? 아 음 음 아 여기도 컬투 저기도 컬투 우리 모두 컬투 세상 우와 이야 이야 이게 제일 똑같다 이거 이거 괜찮아요? 어 이거 좋은데? 이거 좋은데 참 다 놓쳐요 여러분들 거봐 해금소리는 뭐예요? 2918님 해금소리 해금소리 해금소리요? 어 해금소리가 있는데 이건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?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 한 백번째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오 이런 효과까지 어 그럼요 너 드려야죠 아 아 아 아버지 아 아 악 녹록하게 놓았다 네 제 감동이네 제 유일한 개인기입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아요?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? 그런 효과가 있다니까 이거 다 써먹어도 돼요 다 개인기로 할 만한가요? 그럼요 그럼요 진짜 이 해금 소리 너무 좋다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제일 웃겨 해주시는 그런 개인기라서 되게 많이 했었어요 본인이 배경어만을 넣고 거기에 베놈도 하고 아아아 아아 한 다음에 위 아 베놈 아아 아아 넉넉하게 노다 아아 아 아아 약간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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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 예고편 같은 그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서 다 하면 하나 만들어줬다 이렇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엮었어 엮었어 감사합니다.